동대문구는 새 건물의 용도 결정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현장주표 등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북카페, 서울형 키즈카페, 과학체험관, 다목적 강당 등으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건립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문가와 주민 55명으로 구선된 주민참여형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구민회관 건물 해체공사가 12월 완료되면 행복센터가 착공되는 2027년 하반기까지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